블롯더 친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블루입니다. 40대 초반의 가장이고요. 두 살배기 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포스가 느껴질 겁니다. 원래 SI 업체에서 13년 정도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회사 관두고 문방구를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 성격은 참 순한 편인데 무리한 오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성격이 좀 개팍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워낙 개발하면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뱃살이 나오는데 좀 흠이랍니다. 지금도 코딩에 끈은 놓지 않고 있고요. 가끔 생계를 위해서 코딩 알바도 하고 있습니다. 문방구 창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문방 CRM 솔루션에 꽂혀있다 그러네요. 앞으로 저희 블롯더 기사나 그리고 방송에 아마 자주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